치아교정 중에 턱관절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종종 많이 생기거든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교정 중에 또는 교정 마치고 나서 턱관절이 안 좋아졌다 턱관절이 탈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은데 치아교정은 교합, 교합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치아가 어찌 됐든 이렇게 씹히는 부분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많이 닿이는 치아도 나타나기도 하고 닿이지 않는 치아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 교합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 환자분 직접 한번 보면서 아 교정치료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턱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들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자분 인비즐라인 교정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지금 거꾸로 물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반대교합이고요 인비즐라인 교정한 지 10주차가 접어듭니다 그래서 실험 목표는 여기 턱이 큰 거를 교정을 하고 수술은 하지 않고 이렇게 거꾸로 물린 거를 바로 하는 반대교합을 개선하기 위한 치아 교정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앞니끼리만 부딪히고 있고 원래 모습대로 한번 가볼게요 원래는 조금 더 이렇게 거꾸로 물려 있었습니다 여기 앞니 다 이고요 지금 보시듯이 위협에 쭉 교합이 안 돼요 다 떠가 있어요 이렇게끔 지금 이렇게끔 사이가 다 떠가 있거든요 이렇게끔 처음에는 이렇게끔 주걱특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히려 윗니 아랫니가 잘 이렇게 씹어 먹던 것이 교정치료를 하면서 이제는 치아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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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사이가 뜰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가 임플란트에요 임플란트 치료가 좀 쉽지 않은 케이스인데 임플란트도 있고 해서 닿이는 치아는 보시면은 살짝 얘도 잘 닿아 있지 않거든요 아 당연히 이 단무수대 여기는 거의 닿아 있지 않고 보시면 교합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정 중에는 요런 교합이 되었다가 식사할 때 교합은 턱을 이렇게 내밀고 본인이 교합이 쉽게 말해서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게 넘어가려는 이 찰나거든요 넘어가려고 하니까 넘어가려는 동안에는 어금니가 교합이 뜰 수밖에 없어요 어금니 교합이 뜰고 이 상황에 교합 접촉이 앞니끼리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얘가 지금 밥을 먹기 위해서는 턱을 다시 앞으로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그래서 턱이 앞으로 왔다가 갔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은 턱관절 아프고 온 건 없죠 아직 지금 2주 2달 정도 9주차 10주차이기 때문에 아직 턱관절에 큰 무리는 안 오는데 장기관절 방치가 된다든지 이러면 턱관절 장애가 올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안전공 같은 경우도 턱관절이 튼튼하신 분들은 이걸 견뎌내요 근데 턱관절이 처음부터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 상태가 오면 바에는 치아가 어금니가 두 개밖에 없고 앞니만 다 했는데 턱관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간혹 이런 부분들은 참 환자분들도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저희 의료진도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교정 중에는 필연적으로 치아가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치아 교정하면서 치아가 안 움직이고 특정 치아가 많이 부딪히고 이렇게 뜨는 게 이게 없이 교정을 불가능하겠네요 이게 뭐 진짜 수술 아닌다면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사항은 어떻게 턱관절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환자분은 절대 당당한 거 드시면 안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거는 물리치료 같은 걸 좀 해야 돼요 평상시에는 물리치료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서라도 이게 핫팩 같은 거 조금 이렇게 많이 하시고 아니면 이 손바닥으로라도 이 관절 부위를 마사지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우리 환자분도 치료를 아주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고무줄로 쓰고 있거든요 빨리 이렇게 절단교합 상태 반대교합에서 지금 절단교합 절단교합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이렇게 바로 대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저희 치과에는 다행히 물리치료하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치과에 오실 때마다 물리치료를 좀 받으세요 받으셔서 여기 턱관절에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없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자라인 클린책인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보시면 치아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교선을 하냐면 이걸 검지를 뒤로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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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뒤로 하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이부에는 잘 씹히지 않거든요 이부의 교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 중에 우리 안자분들이 많이 힘드시지만 조금 잘 견디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이 그렇게 예상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시면 네 명이져요 대 schizophrenontin 영상에서 바쁘고